좋다, 좋다. 과연 호남의 제일로라 하겠구나. 예, 방자야. 이러한 좋은 승지강산에 술이 없어 쓰겄느냐. 술이나 한산 가져오느라. 도련님이 못 잡수는 술을 2, 3배 잡숴노니 취흥이 도도하야. 백백홍홍난만중. 백백홍홍난만중. 어떠한 미인이 나온다. 해도 같고 달도 같듯 노예쁜 미인이 나온다. 저와 같은 계집아이와 험 끄그넬 허리띠양으로 동림을 당도하여. 장장채승그넷줄을 휘누러진 벽도가지의 휘이 칭칭을 넘어 매고. 3, 4 목숨을 번뜻 들어야. 헝그넷줄을 갈라주고. 선뜻 올라 발굴을 째. 한 번을 툭 구르니 앞이 번을 높았고. 또 한 번 툭 구르니 뒤가 점점 멀었다. 단만도와 높은 가지 소소리 쳐 툭. 툭 차니 춘풍시 환하고 웅설이요. 행와 습은 안 오니라. 그대로 올라가면 서황호를 만나볼 듯. 그대로 내려오면 요지왕호를 만나볼 듯. 이쁜 것은 비단이라. 잔노리게 할 수 없고 오고 간 그 자취. 사람은 사람이라. 분병한 선녀라. 봉을 타고 올라가. 칠로 농허긴 하 구름 타고 내려와. 양대 유무산 선녀. 어찌 보면 훨씬 멀고. 어찌 보면 곳 가까워. 저건 따다오른 양은요. 적 비와 땅무연. 연심사가 살라노요. 이에 방자야. 저기 저 건너 농림 숲속에 울고불고 오락가락허는. 저게, 저게 무엇이냐. 아니, 뭘 보고 말씀이오. 소인의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요. 저기 저. 어머. 네, 부챗발로 보아라. 아니, 부처는 말고요. 이 미륵님 발로 보아도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요. 저기 저. 올라간다 올라가. 내려온다 내려와. 방자허허 웃더니만은. 아니. 아이. 기생의 집 딸 춘향이로 보고 말씀이오. 춘향이. 형산백옥과 여수 황금이 울강유주라 하였으니. 각각 임자가 다 따로 있는 법이니라. 참말 말고 어서 불러오도록 하여라. 예이. 예이. 방자 본부 듣고 준향 부르러 건너간다. 건거러지고 맵수 있고 태도고운 저 방자. 세수 없고 발랑거리고 우멍스런 저 방자. 서왕 모 요지열의 편지 전턴 정조처럼 말을 잘하고 눈치 있고 영리한 저 왕자. 새털 번치 궁초 가끔 랩수 있게 살았어. 성천 통우주 잡자구리 삼승구육 나를 신해. 수제비로 겁돌매고 청창원 앞자락을 뒤로 잡고 매고. 한 발을 절기놓고 또 한 발 절기놓고 충충충충거리고 건너간다. 청송가지 두껍고 축장 삼아서 사르륵 끌어 이리저리 건너가랬지. 조약돌 덮밟집어 버드려앉은 깻꼬리 닥쳐. 후유아 천 알려보모. 우수히 장난하다가 춘향 주차 너는 앞에 바드들 베들떡 들어서. 춘향을 부르되 고노니 뜨게 안 알렸다. 춘향아. 안녕하십니까, 안석준입니다. 오늘은 판소리 춘향가 중에 춘향 그네 타는 대목으로 국악 콘서트판에 문을 열었습니다. 이도령은 춘향의 어떤 모습을 보고 한눈에 반했을까요? 판소리에서는 해도 같고 달도 같은 어여쁜 미인이다. 이렇게 춘향의 모습을 그리고 있고요. 이도령 눈에는 아마 춘향이가 선녀처럼 보였나 봅니다. 사람은 사람이나 분명한 선녀라. 이런 가사도 등장하니까요. 판소리에서는 이렇게 인물의 생김새나 행동을 묘사하는 노랫말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오늘 국악 콘서트판에서는 소리를 통해서 판소리 속의 등장인물과 만나는 판소리 인물된으로 꾸며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춘향의 배필인 이도령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도령은 태몽이 용꿈이었기 때문에 이름도 몽룡이고요. 춘향가의 앞부분에는 이몽룡의 모습이 이렇게 묘사돼 있습니다. 귀와 눈이 깨끗하고 뛰어나고 하늘날의 신선과 같은 생김새요. 의지와 기계가 맑고 깨끗하니 벌을 받아 인간 세계로 쫓겨 내려온 신선이라. 그러고 보니 춘향과 이도령이 선녀와 신선이군요. 이런 이도령이 춘향과 만나서 사랑과 이별을 하고 또 장원급제를 해서 암행어사가 되죠. 다음 무대에서는 이도령이 장원급제하는 모습을 만나보시겠습니다. 고영렬의 피아노 병창으로 장원급제 함께 보시죠. 고영렬의 피아노 병창으로 장원급제 함께 보시죠. 고영렬의 피아노 병창으로 장원급제 함께 보시죠. 추나 추동사 시절을 이렇듯 세월을 보낼 적에 이몽룡은 서울로 올라가 과거 공부를 하며 연년이 세월을 보내고 있었구나. 아워 아우 이때의 도련님은 서울로 올라가겨 글꼼 무힘을 쓸째 중초사력 동사기사서삼경패가예를 주야로 읽고 쓰니 동중선문견이요 국가대편허사경과 보실 적에 이도령이 들어가 장중을 살펴보니 백설백목 제1장 무게우에나 높이 치고 서백목설포장은 구름같이 둘러났니 어허 답을 악면허니 홍일산 홍양산포 오우 미선이 환연구나 일광을 희롱얼재 업조 참생 만민들 어허 아픔인덕궁 나오하도나 지루나 내 핵무새촌한 걸 태제야 택출하야 화제를 내리시니 토승기 모셔내야 토장 우에다 번뜻 거의 그래 하였으네 준당춘세 호금동이라 둔두령시 걸었던 날 이 도령 바라보고 시제를 펼쳐도 고해지 생각하여 용지여 내다 먹을 갈고 가문의 붓을 풀어 왕위지필법으로 주맹부 체격해라 왕위지필법으로 주맹부 체격해라 이천의 선장은 이상의 시관이 그를 보고 칭찬하여 이룬 말씀 문안도 용건이와 기장이 그르거니 찾아야 비점이오 귀기마다 관주라 장원급제방 내거니 이 몽룡신뢰위 이몽룡신뢰위 이란태 부른 소리 장충이 뒤집히고 준당된 변화가지 선풍도 골 이몽룡 새소를 한 년 후에 토포도 다시 입고 창원사령께 부해가야 심리진태 한 년 후 어주산베네리시 이몸이 황홀하여 황송이 받아 먹고 천원을 베사 홍고 기화로 나오신지 어리우예가 사와요 봄에 난 청폭흥대 좌수의 옥돌이여 우수의 홍폐로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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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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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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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신봉사가 딸 덕분에 전곡간이나 있다는 소문을 듣고 이웃사람들 알지 않게 자원출가하였겄다. 이 뺑덕이네가 어찌나 입주전부리가 굳던지 말로 다 설명할 수가 없는가 보더라. 신봉사 가산을 꼭 먹성질로만 당진을 허는디 행실이 꼭 이르겄다. 밥 잘 먹고 술 잘 먹고 떡 잘 먹고 고기 잘 먹고 양식 주고 술 사먹고 쌀 퍼주고 고기 사먹고 이웃집에 밥붙이기 통인 잡고 욕 잘 오고 초분들과 싸움하기 잠자며 이갈기와 팩을 꿇고 발목 털고 한밤중으로 물고 오고 가는 행인다려 담배달라 신랑하기 히끗하면 해끗하고 해끗하면 히끗하고 삐끗하면 빗죽하고 빗죽하면 빗죽하고 빗죽하면 빗죽하고 술 잘 먹고 청자 밑에 낮잠자기 남의 원인 허량으로 단단히 믿어난디 해담을 자르기와 신부신랑 잠자는디 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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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앞에 들어서며 봉창이 입을 대고 불이야! 이년의 행실이 이리 오여도 신봉사는 아무런 줄을 모르고 어찌 미쳐놓았던지 나무칼로 귀를 싹 베어 가도 모르게 되었던가 보더라 하루는 신봉사가 돈께에 손을 넣어 만져보니 엽전한 분이었거든 여기서 뺑파 돈께에 엽전한 분이 없으니 이게 어찌 된 일이여? 아이고 이래서 외정은 살림 속을 몰라 영감 드린다고 술 싸우고 고기 싸우고 떡 싸우고 뭐 아 그 돈이 다 그 돈이지 다 어디서 낳은 돈이오? 그 술 담배 떡 많이 사다 주더라 개짐 먹은 거 취먹은 거라더니 할 수 있는가 하루는 신봉사를 관가에서 부름이 있어 들어간 적 황성성 맹인잔치를 배설을 허였는디 만일 잔치 불참오면 중재를 면치 못한다고 어서 올라가라고 노수까지 훅히 챙겨 주었겄다 신봉사 노수 받아가지고 집으로 돌아와 여섯 뺑파 그 황성성 맹인잔치를 배설을 허였는디 잔치 불참오면 중재를 면치 못한다고 노수까지 훅히 주대 어서 우리 행장을 차려 올라가세 이 뺑덕이네가 그 노수까지 챙길 작정으로 여보 영감 천리라도 말리라도 영감 따라가지 어느 놈 따라갈 놈 있소? 아무리 봐도 우리 뺑덕이네 같은 사람 없더라 열려다 열려요 암 백여고 말고 행장을 지고 이고 막상 포화동을 떠나자니 섭섭하겄다 토화동을 차릴 거라 무릉촌도 차릴 거라 내가 이제 떠나가면 어느 년 어느 때 돌아 투 하 each day Myself 훅젓 흥 우이가리 가련만은 안 못 보는 요네 타리로 면다를 걸어서 황성을 탈거나 여보소 뺑덕이네 길소리나 좀 매겨주소 다리 아픔 못 가겄네 뺑덕이네가 길소리를 맡는디 어디서 들었다는지 경상도 메나리째 전라도 반메기소리를 반만 매기겄다 흐이가리라 흐이를 갈거나 흐이가리라 흐이를 갈거나 날개 놓친 학이라 대면 푸르르르르르 팔팔을 날아 이 날이 시루 가련만은 안 못 보는 풍사과장 다리고 연다를 걸어서 황성을 탈거나 일색이다 일색이여 우리 뺑덕이네가 일색이여 이를 다시 올라가다 일모가 되니 주막에 들어 잠잘저거 그때여 뺑덕이네는 근처 사는 황봉사와 눈이 마저 신봉사를 잠들여 놓고 방중 도망을 허였난니 신봉사는 아무런 그런 추구를 모르고 첫 새벽에 일어나서 햄뜨기 내게 너를 찾는구나 정말 대단한 심술이죠 마치 흥보가에 나오는 형수만큼이나 아주 심술 굳은 모습을 이 뺑덕 어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판소리에서는 이렇게 인물의 행동을 과장된 표현으로 열거해서 인물을 풍자하곤 하는데요 이 뺑덕 어몸의 등장은 슬프고 어두운 심청가의 분위기를 전환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심청이 인당수에 몸을 던지는 슬픈 이야기들이 전개되다가 뺑덕 어몸의 등장과 함께 분위기가 바뀌고요 그래서 뺑덕 어몸은 심청가에서 빠지면 안 될 중요한 인물 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판소리에는 동물도 등장하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수군가죠 수군가는 동물을 빗대어 사람들의 모습을 풍자한 우화고요 흥보가에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동물이 있으니 바로 제비입니다 흥보가 구해준 제비는 겨울이 되자 따뜻한 강남으로 가는데요 새들의 왕은 점고 그러니까 제비들의 출석을 부릅니다 미국에 갔던 분홍제비 독일에 갔던 초록제비 그리고 조선에 갔던 흥보 제비가 등장하는데 흥보 제비는 부러진 다리에 불룩하게 상처가 나서 절룩거리고 들어와서 그동안의 사정을 얘기합니다 자 그럼 이 제비 점고 대목과 제비가 보은표 박시를 물고 흥보를 찾아가는 제비 노정기를 채수정의 소리로 감상해 보겠고요 이어서 다양한 동물들의 모습이 담긴 수군가를 움직이는 그림자여행단의 그림자 극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강남 두견은 조종지 망제라 백조들을 점고를 하는디 미국 들어갔던 분홍제비 독일 들어갔던 초록제비 중원 나갔던 명맥이 말리 조선 나갔던 흥보 제비 나오오 흥보 제비가 들어온다 박응보 제비가 들어온다 들어온다 부러진 다리가 풍통하지가 젖소 전등거리고 들어와 예 제비 장수 호령을 하되 너는 왜 다리가 풍통하지가 젖노 소조가 레리다 소조가 레리다 말리 초선들 나갔대 여나 소조은 수불길하여 뚝 떨어져 태반의 다리가 작가 풀어져 거의 죽게 되었더니 어찌 능부씨를 만나 죽을 목숨 비에 살았으니 어찌 헌벼는 은혜를 값 수리까 제발 덕분에 동초고 그러기에 너희 부모가 내 영을 어기고 나가더니 그런 편을 당하였구나 명춘에 나갈 적에는 출행 날짜를 내가 받아줄 테니 꼭 그날 나가도록 하여라 삼동이 다 지나고 춘사머리방자 그늘 흥보 제비가 보험표 박씨를 입에다 물고 말리 초선을 나오는 뒤 꼭 이렇게 나오던 것이었다 흑은 박 자고 백은 무릅쓰고 겉중에 둥둥 높이 딱 두루 사면을 살펴보니 서쪽 지척이요 동해 장망 혹은 아충융봉으로 올라가니 초작이 돈돈듯 황후토 가격토 오작교 바라보니 오 초동 남간은 배넌 복골 둥둥 울리며 허기야 허이야 저 허가니 원 포키범 이 아니냐 수벽 사명 양한테 불성 청원 각비를 하다 날아오는 저기로 갈대를 입에 불고 일 점 이 점 에 떨어지니 병사 나가지 이 아니냐 백곱 백노짝을 지어 청팔상에 왕래어니 석양촌이 거기에 놀아 해안봉을 넘어 황릉며 들어가 이십오연 반야월에 반주까지 시원 저 견성 을 와다 보고 봉왕 대 올라가니 봉거 태궁 의강 자룩 황왕 룰을 올라가니 황화 길고 불부 반 백운천재 공요요라 금능을 지내어 주사촌 들어가 홍석창회도 흐리게라 다 매화은 톡 찬부연에 벌렁 떨어지고 이술을 지내어 개명산을 올라 장자방은 간구도 없고 남병산 올라가니 칠성 나니 빈터요 연조 시간을 지내어 장성을 지내어 갈석산을 넘어 연경을 들어가 황극전에 올라앉어 만우 장안 구경오고 정양문 내달라 창달문 진해 통관을 들어가니 산미르기 백의로다 유동 700리를 설수어 속해지네요 압록강을 건너 의주를 다다라 영구탑 통군정 올라앉어 통관교 서면을 둘러보고 안남산 박남산 석벽강 용천강 좌우룡을 넘어 부산 파발 황마곡에 강동다리 건너 평양은 연광장 퍼병 룰을 구경하고 대동강 창림을 지내 송도로 들어가만 올 때 광독주원 박연 폭포를 구경하고 임 진강을 시각에 건너 삼덕산에 올라앉어 지세를 살펴보니 찬령 의대원 백의의 종령을 흘리자 흑마금성 분개오고 천당 여왕 수강촌 해떠라 토벙망 월대 솟아입고 삼각산이 생겼구나 운 물이 빈 빈어 구워 풍속이 하얀 만만세 지금 당일아 경상도 난 함양이요 전라도 난 운봉이라 운봉 함양 두월 품에 흥보가 사는지라 저집이 거동을 보아 박씨를 입에 불고 거중의 둥둥 높이 따남된 분박성 내달아 7888 배달이 짓네 애고개를 얼른 도무 동작강월강 승방을 짓네요 남탈형 고개 넘어 두쪽지 옆에 끼고 거중의 둥둥 높이 따남보지 벌당도 안으로 펄펄 날아들어 풀복 위에 올라앉아 제비 말로 운다 치찌찌찌추찌찌찌 거지언지 우지배어 낙지각지 철지언지 은지덕지 순지차로 함지포지 내 집에요 흥보가 보고서 좋아라 반갑다 내 집이 어디를 갔다가 이제와 당상 당아 비겁이래 편편이 논한 것동은 무엇을 갔다고 이르랴 독해 흥룡이여 이주를 물고 최후 황간으로 넘는 듯 당상 복마의 축실을 물고 오동 속으로 넘는 듯 지곡 정악이 난초를 물고 성백단으로 넘는 듯 안으로 펄펄 날아들지 흥보가 보고 괴히 여겨 찬찬히 살펴보니 철굴 양각이 완연 오색당 사루가 무른 적이 아리룽 아리룽 아니 어찌하니가 내 집이 저 집이 거동을 보아 포음포 박취를 입에다 물고 이리저리 넘 놀다 흥보 양주 앉은 앞에 딱 날 차리고 패군간으로 날아간다 첫 번째로 말미잘 뒤에서 작은 눈으로 목을 길게 빼고 뾰족한 주둥이를 뾰족 등에는 방패 메고 짤막한 다리 내밀어 앙금앙금 기어나오는 눈이 있었으니 바로 자라였겠다 용왕님 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용궁 주부직을 맡고 있는 자라 별주부라고 하옵니다 가진 재주는 없으나 모토로 올라가 숨 쉴 수 있고 바디 내 달려 강물에 떠서 망을 잘 보며 사람을 만나도 위험할 일 없사오나 토끼 얼굴은 모르니 생김새를 그려주소서 오냐 그렇게 험하 여봐라 문어 화공 들어 토끼 조상 그리게 하라 문어 화공 들락신다 토끼 조상 대령이요 감독님 지금 토끼 맞나요 이게? 거봐요 문어 화공님 다 아니라잖아요 토끼 얼굴 맞습니까? 토끼 얼굴이 맛 맛 맛 맛 맛 맛 예 글쩍 글쩍 아니 사실은 제가 토끼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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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공님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아 맞네요 아니 문어 화공님께서 토끼를 볼 수가 없죠 그러면 소리꾼인 제가 판소리로 한번 토끼 초상을 그려보던 것이었다 아시고 사방 살피는 빨간눈 냄새 잘 맞는 까만 콩콩 오물오물 꽃 따먹는 앙증맞은 귀 쫑긋 쑤승 귀 펄펄 뛰는 발 한겨울 함박눈 같은 하얀 턱 이런 토끼 초상이 그려지던 것이었다 올 친해 이놈 토끼 꼭 잡아 용왕님 건강 찾아드리겠나이다 자라 토끼 그림 돌돌돌돌돌 말아 목을 길게 빼고 목덜미에 탁 목을 쏙 오므려놓고 서둘러 바다를 헤엄쳐나가던 것이었다 물은 풍풍 깊고 만산은 우루루루루루 국화는 점점 낙화는 동동 갈매기 날고 개골물 괄화 아름다운 경치가 펼쳐져 황홀 경일적인 그 때요 별주부란 놈이 무트로 올라와 목을 쏙 빼고 가만히 바라보니 오목한 골짜기의 짐승잔치가 열렸는지 이 짐승들의 우루루루루루루루 허거워 보여 듣는디 저 멀리 여우가 나온다 아우 아우 깡총깡총깡총깡총깡총깡총깡총 그리고 이제부터 고양이가 나올거에요 우리 고양이 울음소리도 한번 내볼게요 한마리 두마리 세마리 4마리 5마리 6마리 10마리는요 100마리는 3마리는요 이때 저 하늘 위에서 까마디가 그리고 저 밑에서는 뱀이 스ying승 지렁이는 꿈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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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 윅 앍 꼬육 꼬육 나오는딜 그때 저 멀리 얼쑥 덜쑥 머리가 벌렁벌렁한 것이 나오는 뒤 귀가 크고 눈도 뻘건 것이 잘 아는 저것이 토끼인 줄 알았겠다 근데 잘 아는 놈 수만리 바닷길을 아래 턱으로만 밀고 나오느라 턱이 뻣뻣어요 토선생 하고 부른다는 것이 저기 저기 호생원 하고 불러노니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장인 깊은 걸로 대한 진생 내려온다 몸은 얼쑥 덜쑥 머리는 잔뜩 한 발이 넘고 동해같은 앞다리 전동같은 뒷다리 앙금 앙금 내려온다 양개 찌어지고 세낙같은 발톱으로 잔디 푸르리 왕모래 차르르르르르 흔치며 유옹이 쫌 벌리고 홍행행행 하는 소리 대산이 무너진데 오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그림자 극으로 보니 동물들의 모습이 더 실감나게 느껴지는 기분인데요 와그르르르 수군과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오늘 국악 콘서트 판은 판소리 인물련으로 꾸며드렸습니다. 판소리는 다양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소리꾼은 이 인물들의 역할을 혼자서 다하게 되죠. 그래서 판소리의 가사에 인물들의 특징이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렇게 소리를 통해 등장인물의 모습을 상상해보는 것도 판소리를 감상하는 재미 중의 하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늘 소개할 마지막 인물은 적벽가의 공명입니다. 공명은 모습도 신선 같고 능력 또한 신묘한 인물이죠. 뛰어난 전략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조조에게 10만 개의 화살을 빼앗아 오고 또 적벽대전을 승리로 이끌 동남풍을 불게 합니다. 북서풍이 부는 겨울인데 하늘의 제사를 지내서 바람을 바꾸는 공명의 모습을 다음 무대에서 만나보겠습니다. 동남풍 비는 대목을 프로젝트 적벽의 무대로 감상해보시겠고요. 이 무대에 함께하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조가 병사들을 정돈하고 조조가 병사들을 정돈하고 싸움을 재촉할 때 조조가 전장을 살펴보니 강한 바람 때문에 불로 공격을 하는 방법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 방법을 사용하려면 바람의 방향이 맞아야 하는데 하필 서북풍이 불고 주유가 피를 토하며 기절을 하였다. 이때 공명이 나서며 조조의 군사를 이기려면 불로 쳐야 하는데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으나 동남풍이 흠입니다. 주유가 탄식하며 바람은 하늘의 뜻인데 어찌 사람의 힘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공명이 그 말을 듣고 일을 꾸미는 것은 사람에게 달렸지만 일이 되고 안되면 하늘의 뜻에 달려있습니다. 남병산에 올라가 바람을 한번 빌어보겠습니다. 또 숲과 상의하여 공명이 바람을 빌려 화이팅! 500군 졸용 소라야 500군 졸용 소라야 120천군이 너 길을 잡고 단을 지켜 천명사고하라 노수업과 병마현 남병산 올라가 남방의 붉은국을 군사로 치용하여 3층 난로 필산에 방원 24장이오 3층 3층 행위하 꼭 우원청이라 1층의 재판소 강세비를 꽂았다 동방질면 정기의 난 박항조방 심리기 표룡함코 투표를 안검 하얀 정룡을 그려 웃고 북방질면 흑기의 난 투여위실백 개요복세 현재 유로단 자연무지 세우고 서방질면 듣기에 난 규료위묘 필잔 삼코치계 우원으로 왕검하야 가! 피고치위허고 남방질면 듣기에 난 청기우성 창익진 안양장만 사이드로 왕구 마얀 송유장 지상구 최청청이 난 안개를 세웠어 내 육십삼 육십삼 배럴 푸라파리를 비집어라 가시 하얀 파이 배럴 찾은 하얀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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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